지금 캡틴님 돈을 빼먹어야 되는데 캡틴님이 요즘에 돈을 안 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한 바퀴 몇 초 나와요? 그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던다던데 다다다다 3 2 2 다섯 네 갑니다 3초 아, 나 모두야 클리어 레프트 카 레프트 유인드 미드 트리 와이드 클리어 라이트 카 레프트 캐럴라운드 아,该 안 할 수 있군 아, 잘했지 와, 나보 이러면 자기 박으라고 방해하는 거지 와 브이테인 저 손 뗄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은 작업 내가 돌았어요. 다시 일쌌어요. 아 가로드님 혼자 돌았면 그래요? 예, 돌아서 박았어요. 그게 사이바리 사이바리 돌려고 하다보니까 차가 돌아버리더라구요. 결국은 좀 매를 타고 가는구나. 재밌습니다. 뭐 이건데 왜 제 뒤에요? 가로드님 매미였잖아요.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터졌다 야. 가로드님은 가로드님이랑 꽤 세게 바꾼 것 같았는데 데미지 표시되는데 아무런 색깔 없으면 멀쩡한거에요? 예예예. 그게 제가 봤는데 명에 박아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차끼리 방향이 안들어가요? 가로드님 나를 기억으로 미뤘어. 아 갑자기 정신 안잡혀가지고. 아 망한듯. 16등까지 떨어졌네.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 이렇게 해도 마지막 인디급기 1만 만난다구요? 아 설마.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주나. 망했죠. 뭐야 뭐 연기가 왜 이리 많아. 어? 14등. 두개다 한 사람. 14등. 어 인디고드 뭐에요? 뭐야? 이번에도 공인생친구한테 눌렀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어. 어. 어디 완주가 되나 안 돼. 데미지 벌써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꼭 이래 있을 때는 완전 망하네. 아. 하하하하. 하하하. 어. 여행의 정신 사이. 어. 맨에. 그럼. 저. 바융가 도망가 되긴 한데. 자. 카테인 까지 한번 노래 볼게요. 카테인 까지를 보면. 어. 가능성 있을까요. 탑 팹도 안 돼. 아 똑같은 알파드 왜이렇게 느끼해? 손발 세트 쳐야 돼 스피님 내일 오고 조심해면 한 번 봐봐야 돼 아이씨 스피! 스피? 갑니다 오빠 도와야 돼 도와야 돼 아 가로도 주위에서 숨이 돼 있어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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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seconds. That's the fastest lap. Just keep hitting your marks. This is looking good. Your tire temperature just looks good. 15 minutes left. 2분 남았고요. 스파가 한 랩이 기니까 시간이 금방 금방. удь 그렇지. 저기 올라가서 이상해 하더라고요 Реш Mmmm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타는 거죠 저 혼자 캐슨 ㅎㅎ 예 약간 tik 멈춰енной 에이씨 1 망했으면 2대 1등 해야지 에이씨 1 일부러 강하신거잖아 떡으로 하면 욕먹을까봐 한 번은 져주고 차 퍼진건 제 실력이 있어 아아 그러니까 나 일부러 다 틀었겠지 이 브레이크 템프트러스는 괜찮은데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아 이번엔 뭐 이탈이니까 시하이 없어지니까 이번엔 힘들었니까 어 뭐야 이거 아 근데 역주하고 있어 이게 뭐야 아 근데 역주하고 있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3.4km 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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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km 2.4km 2.5km 신은 지금 1.4km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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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km 8km 8km 10km 9km 10km 6km 롬스타 리포딩 게임에 너무 많아 와 진영판님 분명 제껴네 아르고스님과 육차는 3.8일 격차 아 바로 더 사고 날까봐 오리젠트 같은거야 아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바드 네 아르고스 탱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롬스타 기포비고 발사론 가야죠 아 스피님이 스피 하셨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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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피 스피 이게 뭐야 스피 남산은 어차피 키팅 해야 되니까 아... P2, this is terrific. Exactly what we came here for. That was a 2, 51.3 승민이 왜 그래요? 아 오늘 너무 밟아갔어. Your lock times are dropping off. Come on, you can do better than thi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배터리 나가니까 아, 괜찮지? 아, 맞다 12종일다. 하나도 안 나왔나 봐. 어, 이리 뛰고 뛰기어 보겠네. Left side. Clear left. Come on, that's the stuff. 위험해 보이네. 네? 이 게임이 타야지. 이 멘탈 게임인게, 멘탈 한 번 나가면 터지면 끝나. 안잡혀, 안잡혀.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멘탈. 카 레프트, 클리어 레프트, 워스토스 트랙 리밋스. 요 핀트가 딱 맞으세요, 터져요. 조퀘, 조퀘 완주한 부분. 뭐니, 빅샷님은 어디 타고. 카마로 석시 센터, 카마로 나왔다. 이 카마로가 좋은 석시 같으세요? 포토로만 잘하면. 와, 아르모스님하고 3점 승조차 멀어지는데? 아... 에이스 8분 남았고요. 아, 마제라트님 트리플 악셀 보고 싶다. 오, 이거 뭐 3점 먹습니까? 네, 마늘 좀. 아, 마늘 좀. 아, 그거 맛있던데, 진짜. 밥 반찬, 밥도둑. 양념 반찬. 저기, 배프트, 랩. 네. 거기, 배프트, 랩. 아, 나, 마늘. 아, 아니요. 아직 그거 많아서, 아직 남았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니까. 아, 많아서. 약간 반찬만 했어요, 반찬. 아, 저는 오늘 트럭. 아, 저는 오늘 트럭. 아, 저는 오늘 트럭. It's really new in. The gap's now 1.3 seconds. . . . . . . . . 내일 그 뭐야, 문자1966, 아래 동거리에서 문자1966들에게 차량은 로터스125 S1으로 배송합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막 냅다 밟게 하면 돼요. 캠터.. 캠터럭.. 캠터.. 배송이 1.8 0s.. 아.. 아마.. 아마.. 지난주에 걸었던거 아이프레프트 상품있잖아요 한 번 더 걸거같아요 풀셋으로 이렇게 또 걸거같은데 딱 본 협의중이고 아이프레프트 뭐..뭐라 컨버터요 밀를 개조하는거 어떤 브레이트랑 아아..뭐 어떤거? 진싯지? 다되요 아..아..아..아.. 끝번드로 주는데? 예? 그럼 판떼기죠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힐같은거 내가 하고싶은 힐하고 맞춰가지고 달수가있죠 5분만 더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거 잘하네요 We'll be on the podium if we can keep it together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공격과 동력한 공격을 위치해 주십시오. 공격을 위치해 주십시오. 공격을 위치해 주십시오. 오 제 신도가 안 나갔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죠 헤헤 어이구야 신정기 페널티 펜트 수행 안하면 45총만 펜트 들어갈거에요 무조건 수행하는게 좋아요 딱히 멘탈 나가요 나가지죠 그러면 오케 와세드 팀이 2.18 5.18, 3.18, 신의 시간은 잘 안됩니다 신의 시간은 잘 안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 봐야하니까 좋습니다 오는 게 더 올라갔네요 오는 게 더 올라갔네요 폭탄이었는데 올라가면 욕을 지키는 게 더 남아있고 아르구스님하고 2.8초 2.9초 2.9초 1초 2.8초 3.4초 2.9초 3.4초 동기 1.5초 1.5초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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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번을 쓸 수 있고 앞뒤로는 더 높은 것 같네요 2.1에서 2.1에서 1.1에서 2.1에서 2.1에서 1.1에서 2.1에서 마지막 게임 같은거 한 바퀴 누른다 한 바퀴 누른다 한 바퀴 누른다 마지막 버튼 누른다 마지막 버튼 누른다 마지막 버튼 누른다 미세님 끝났고 진짜 야 이거 카치 나온다 제발 나온다 나오지 나오지 내가 니살인데 그렇지 니살인데 왜 이렇게 자꾸 엉드려놨거든요 미세님이잖아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침등인가 이야 이것도 7등 까지 아 이걸도 7등을 합니까 기가 막히죠 결국 올라갈 사람은 올라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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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르겠다 이거 마지막까지 아 아 이게 좀 빡빡해요 페널티가 아 왠지 내가 3등 한 것 같잖아 이야 싸이프 어 비트 안 못 들어가면 해외트 40도 총각 아 아 아 아 이겼다 직발은 또 니산이거든요 아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 버스탑에서 좀 늦어졌는데 CK에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겼네요 오 빅샤님 AI가 내꺼 막 친다 ㅋㅋㅋㅋ 너 원래 에아이가 막 위팡팡한데 봐봐 질질 끌고 간다 내 차 하드버스님 차가 제 차는 질질 끌고 가네 어르신 올라가면서도 그만큼 비싼 차가 쓰레기 나는거에요 막 계속 밀고 가잖아 그만큼 차가 쓰레기 나는거야 아 아 그래요? 차가 쓰레기죠 다 뺐는데 아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 끝이 났구요 아수라다 빅샤 진짜 빅샤 이제 망고지 지마파 가로드 아르보스턴 기쁨 나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지대로 바치네요 두 번째는 아 일부러 하는거 절대 아니에요 아 가로드님 가로드님 고맙습니다 끝 아멘